하버드 대학과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은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책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7번의 질적 변화를 겪으면서 6단계로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여러 번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단계별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여러 번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단계별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적 변화를 통한 단계별 성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론을 저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영단계입니다. 영학의 단계예요. 우리말로 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무합니다.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고 또 그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이제 신앙의 첫 걸음을 시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좋아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좋아서 교회를 나오고 사람 좋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벗어나야 합니다. 모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야 해요. 그런데 여전히 모태신앙이에요. 여전히 어머니 뱃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도 인큐베이터 안에 계속 머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의 상태에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못해요. 기도도 못합니다. 전도 못합니다. 헌금도 못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정상이고 나오면 성장해야 되겠지요. 누구나 이 단계를 거칩니다. 그냥 사람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나오면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단계로 접어듭니다. 그 1단계가 유학입니다. 전문용으로 직관적, 주관적 신앙의 상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유학의 상태에 들어가면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들이 선호하는 설교는 재미입니다. 설교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증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 신앙의 유학의 상태는 소위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를 선호하냐면 웃긴 얘기 잘하시는 분, 농담 잘하시는 분, 예화를 많이 들어주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학의 상태의 신앙은 감정적인 반응을 잘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바라요.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안 하면,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나에게 소홀한 것 같으면 쉽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지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때로는 무례하게 보일 수 있는 단계가 유학의 상태입니다. 이 유학에서 머물지 않죠.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신앙의 2단계는 아동기 상태입니다. 전문용어로는 신화적, 문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아동기에 접어들면 이제 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소속감을 중요시 여겨요. 내가 남선교회, 여선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장이나 속해, 이런 셀모임에 소속돼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신앙이 아동기에 접어들면 도덕적 관념들이 생겨나요. 뭐가 죄인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건 나쁜 것이다. 이건 죄된 것이다. 자기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학의 신앙 상태에 들어가면 신앙적 영웅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해요. 쉽게 이야기하며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정말 성탄절이 되면 산타크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와서 선물을 준다라고 믿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 영웅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시기가 바로 유학이입니다.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갑니다. 3단계입니다. 청소년기는 종합적 관습적 신앙이라고 하는 전문적 표현을 씁니다. 신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깃발을 흔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사람, 영웅적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행위 중심의 신앙 태도를 가집니다. 율법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읽어야 하고 예배 때는 이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행위가 불손할 때 구원이 취소된다. 아니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신앙 태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으면 자식들이 괴롭습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망해. 저주받어. 지옥과 그리고 대화가 불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청소년기의 신앙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아멘해야 됩니다. 무조건 충성이고 무조건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성경보다 간증 듣기를 좋아해요. 누구는 저런 식으로 해서 복받았다더라. 저런 식으로 11조를 하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부어주셨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전투적으로 했는데,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는 뭐지?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믿은 건가? 교회를 믿은 건가? 내가 목사를 믿은 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드는 시기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청소년기의 어느 시점에 지나면 신앙적 방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교회 출석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교회는 왜 문제가 있을까? 내 신앙은 올바른가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기의 신앙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이 신앙이라는 게 내 신앙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었구나. 부모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었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신앙.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심하게 받아서 예를 들면 교회나 목회자 주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시기가 바로 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기를 잘 극복하면 이제 4단계 청년기에 접어듭니다. 신앙의 청년기는 개인적 반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전문적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청년기는 이전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본인 스스로도 다른 신앙의 모습을 추구합니다. 3단계까지는 타인을 의존하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는 신앙이었다면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면 나의 신앙, 내가 주도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며 고민을 합니다. 그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생깁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이 열심이라면 이 청년기의 특징은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자기 신앙에 대해서 반성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성찰의 단계로 들어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파울러 교수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3단계에서 4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분석하기를 미국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3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교인들을 3단계에 머물도록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믿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3단계에 머물도록 교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3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2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단계에 머물게 되면 나타나는 신앙이 결국은 무조건 믿는 신앙입니다. 믿도록 강요를 받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예의 없고 배려 없는 강경한 신자를 만들어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파울로 교수는 문제는 교회에 있다. 교회에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가 가르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라는 주입식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면에 생겨나는 갈등이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하면서 아멘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내면에서는 저건 뭐지? 난 이해되지 않는데 왜 저럴까?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의심하지 말라고 무조건 아멘하라고 해서 아멘은 하고 있지만 내면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의심 또 질문 용납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 개척교회는 가족들이 출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너도 우리 교회에 나와 해서 나왔는데 몇 주 동안 아버지 설교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알고 있는데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걸 강요하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서 설교 중간에 손을 들고 왜 목사님은 그렇게 못 사시는데요? 라고 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본인 안에 생겨나는 질문들, 의심들 이러한 것들을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예배 끝난 후에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의심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받는 목회자나 여러분의 신앙 선배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고민, 의심, 갈등입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민과 의심, 갈등인데 오히려 교회는 그것이 신앙 성장의 방해 요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갈등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방해가 아니라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갈등하고 있다면 건강한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녀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녀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고민이 없는 신앙, 갈등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목사 말 잘 듣고 무조건 아멘한다고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특징은 아멘 잘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동되어질 때 가끔 아멘하시지요. 기도할 때도 가끔 아멘해요. 아멘이 적다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는 교회인가?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한다고, 아멘 자주 한다고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목사 말 잘 듣는다고,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온다고 좋은 성도, 좋은 교인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교수였던 리차더 니버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영원한 정신과 마음의 혁명이며 끊임없는 사람의 혁명이다. 너무 멋지고 근사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영원한 정신과 마음의 혁명이며 끊임없는 사람의 혁명이다. 우리 교회가 자주 쓰는 말, 존재혁명. 그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깊은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깊이를 날마다 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성년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5단계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접속적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 갈등과 의심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신앙의 내적 성숙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적인 성숙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이 성경기에,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어지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접속적, 성경이 내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서 포용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건 좋아, 나빠, 이건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라고 하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포용하려고 하는, 대화하려는 넓은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품어낼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성경기에 이르면, 자녀는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고민 충분히 가능하다. 함께 고민하자.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 성경기에 이르면 조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해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느냐. 그래서 예전에 집회할 때 그랬어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라고 했어요. 졸지 맙시다. 졸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깨우고,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심지어 쌍꺼풀 수술하는 것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겠느냐. 원판을 훼손하지 마라. 이런 강경한 메시지, 청소년들, 청년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요즘에 예전에 저의 말씀을 들었던 청년들이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라. 왜 책임지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한때, 25 이전에는 연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25 이전에 공부해라. 사명에 집중해라. 그래서 교회 가는 데마다 제가 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깨질지어다. 사귀는 사람 다 깨질지어다. 그래서 실제로 사귀는 사람들 많이 깨트렸어요. 많이 깨트렸고, 연애를 안 했고. 그런데 정말 제 말 듣고 25까지 연애 안 했는데, 25 이전에 연애를 안 해보니까, 남자 만나는 방법도 모르고, 여자 만나는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한 청년 시기, 지금 30대, 40대 돼서 아직 결혼 못한 사람들이 다 책임져달라고. 왜 그런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한 거예요. 포용하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포용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질 못한 거죠. 그런데 성년기가 되면, 접속적 신앙,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바뀌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딴 데서도 졸 수 있는데, 예배당 와서 자주면, 그 꿈 속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도 주실 거고, 주님 보실 때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군부대에 목사님 방문하셨는데, 그 사단장인가 부대장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장, 부대장인 크리스찬이, 사병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훈련 끝나고 저녁에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말씀드리라고 다 모였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 군인들이 피곤하겠어요. 여기저기서 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대장이 눈치 주니까, 군종은 이제 깨우러 다니고, 그런데 목사님 보시고, 내버려 두라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배당은 자는 데라고. 내가 잠 잘 잘 수 있도록 조용조용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주무시라고. 그 말에 은혜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방송국 PD인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됐냐면, 잠자도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저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집니다.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기 시작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제 성년기에 접어들면, 헌금하라는 얘기 안 해도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은혜의 삶을 살고, 어떤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단계, 노년기에 들어가는데, 이 노년기의 신앙을 보편적 신앙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파울러 교수님에 의하면, 6단계에 접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해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하는 신앙의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힘든, 어려운 단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믿는 것을, 자기가 이해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 교수님이 이러한 단계에 접어든 몇 사람을 지목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네포 목사, 그리고 마틴 루터킹 목사, 테라사 수녀, 이런 분들이 6단계에 접어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이, 이 질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답는 수준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의 깊이이고, 더불어서 그러한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어른이 계셔야 될 게 다 고만고만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면, 배울 게 없으면 그냥 신앙이 그 상태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장노님 할 때 장노님의 뜻이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노님은 헌금 많이 한다고 장노 내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었다고 장노 내는 것도 아니고, 장노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분. 나도 장노님처럼 예수 믿어야지. 나도 장노님처럼 헌신해야지. 이런 모델이 바로 장노님입니다. 목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직전에, 엘리아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가 스승이잖아요. 제자 엘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라.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아의 말을 거부하고 베델로 따라갑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말은 반어법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기 머물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반어법이에요. 정말 길갈에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의 진일보를 위해서 반드시 길갈을 떠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스승의 권면입니다. 반어법의 말입니다. 이 제자 엘리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스승의 깊은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진짜로 여기 머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떠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길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난에 들어가서 도착한 최초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한례를 받았어요. 출애급한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한례를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처음으로 한례받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고, 가난 소산의 음식을 처음 먹은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우수와는 길갈에서 주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그래서 길갈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감격의 장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길갈은 은혜와 감격의 장소이지만, 길갈에 머물러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길갈을 떠나야만 승리할 수 있고, 길갈을 떠나야만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떠나야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은 곳을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A기도원이라는 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주님 만났어요. 그럼 거기를 버리질 못해요. 그래서 늘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다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곳, 거기를 전부로 생각해.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 은혜 받은 장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은 장소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면, 감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떠나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은혜에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 받은 은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처음 은혜가 내 신인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된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감격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셔요. 길갈 다음으로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 베델로 갑니다. 길갈에 머물지 않고 베델로 갑니다. 왜 베델로 갑니까? 더 알기 원합니다. 더 배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진일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베델로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더 배우기 원합니다.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수준까지 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길갈은 사울 왕이 왕으로 즉위한 장소예요. 더불어서 사울이 실패한 장소가 길갈입니다. 사울이 길갈에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틀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길갈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잘 보십시오. 사울은 길갈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실패했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길갈에서 머물다 끝났어요. 사울은 길갈에서 끝난 인생입니다. 길갈에서 더 이상 증일보하지 못하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길갈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베델도 거쳐가는 곳이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베델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델은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이며 꿈을 꾼 장소입니다. 나로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비의전을 가지게 하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꿈을 가지고 비의전을 가지게 하는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꿈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의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것이 있습니다. 꿈과 비의전 가지고 떠나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지고 떠나야 하고 꿈과 비의전을 가졌다면 그 꿈과 비의전을 가지고 믿음에 진일보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가, 상당히 많은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베델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베델에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강조합니다. 비의전을 강조합니다. 꿈을 꾸라, 비의전을 가져라. 그런데 여러분, 꿈과 비의전에 집착하면 야망이 되어집니다. 꿈과 비의전이 가진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꿈과 비의전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면 그것이 내가 집착하는 그 무엇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목회자가 꿈과 비의전에 집착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아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꿈과 비의전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믿어버리면 이 야망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포장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구분이 안 되어져요. 결국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게 되어줍니다. 이 꿈과 비의전에 집착하는 교회 특징이 무엇이냐면 프랭카드를 자주 겁니다. 프랭카드에 쓰여진 구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늘 세뇌하고 있는 거죠. 마치 다단계 회사가 뭘 하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인들을 꿈을 이루는 비전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남은 게 없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했는데 공허감밖에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안식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 보암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왕이 되었는데 이 여러 보암이 야망이 있는 거예요. 내 왕국 내 백성 만들고 싶어서 한 일이 뭐냐면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화지를 어디에 두었어요? 베델에 두었습니다. 허황된 꿈, 허황된 비전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그 금송화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꿈과 비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베델에 수많은 선지자, 제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승 엘리야를 데리고 갈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 이제 엘리야는 떠난다. 하나님 데려가신다. 엘리야 따라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당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과 비전을 우리와 함께 이루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도 또한 아느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베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꿈과 비전이 전부가 아니다. 알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길갈이 전부가 아닙니다. 처음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베델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과 비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꿈을 꾸고 너의 꿈을 실현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반어법입니다. 너는 베델에 머물지 말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스승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엘리사는 베델에 머물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여리고로 동행합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진일보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갑니다. 은혜 받은 길갈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듯 꿈을 꾸는 베델도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을 떠나 여리고에 도착합니다.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인데 알고 있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떠나는 엘리야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미련 버리고 여기에 머물자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함께 머물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뭘 더하냐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뭘 또 두 번 읽느냐. 세 번 읽었으면 됐지 무슨 십독에 대한 욕심을 가지느냐.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로 예수 믿었으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엘리사는 단호합니다.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는 길가리, 베델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고도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열이고는 그 이름의 뜻이 향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향유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열이고입니다. 그리고 열이고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승리한 곳이에요. 승리에 대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열이고는 이런 곳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정착해서 안정을 누려라. 그런 유혹이 있는 장소예요. 옛날을 추억하면서 이제는 좀 쉬어라. 그 정도면 됐다. 열이고에서는 세상이 보입니다. 휴양지예요. 휴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멈춰섭니다. 주변의 사람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큰 집 사고, 여행 다니는 이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초라해 보여요. 내가 나름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충성했는데 아니 나만 지금 초라해요. 다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시간만 나면 여행 다니는데 나름대로 교회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11조 열심히 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서 청소 열심히 했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목장 모임 열심히 했는지 자기 인생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은 인생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부인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유혹의 장소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제는 좀 안정을 누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정착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가 네 신인앙의 전부가 아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스승의 깊은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아와 함께 마지막까지 동행합니다. 여리고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결국 엘리사는 엘리아와 함께 요단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에게 있었던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단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길가래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베데리 아니라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까지 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모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노년기까지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의 수준은 모태인가 유아기인가 아니면 청년인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접어들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청년기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어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과 하나 되어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포용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가 가능한 사람 참 인간의 향이 나는 사람 뭔가 예의가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이고 성숙함으로 날마다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은혜의 길갈에 계십니까? 아니면 꿈을 꾸게 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 귀찮다, 쉬고 싶다 라고 말하는 여리고에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요단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베델의 단계를 조금 지나서 이제 여리고로 가고 있는 여정이 아닌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여리고,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까지 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은 멈춤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날마다 믿음의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뱃속에 있는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수준, 청소년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성숙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가 길갈, 베델, 여리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단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깊이를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모델을 통해서 신앙에 도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믿음의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속한 모든 교우들